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환율을 들고 오셨네요. 아무래도 여름휴가 앞두고 있으니까 해외여행 나가시려는 분들 환율에 관심 많으실 텐데 최근에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바짝 다가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환율이 1,380원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25일 날 1,390원을 올라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1,394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정말 1,4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듀오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인덱스는 106포인트를 넘어서 두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건 달러 강세 현상 때문입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시점이 뒤로 밀리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적 연대가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갔다는 평가입니다. 한일 양국 경제 수장의 구두 개입이 있었음에도 원화와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는데 반면에 엔화는 정말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슈퍼 엔화라고 불리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걸 이용한 재테크를 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당 엔화가 160엔을 넘어서면서 심리적 저항선을 뚫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당 160엔은 1986년 이후 약 38년 만입니다. 계속되는 엔저의 엔화를 대거 사들이는 엔화 줍줍족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엔화는 1년 전만 해도 100엔당 원화 900원대 초중반을 기록했었는데 최근 두 달간 한 번도 900원대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구체적인 양적 긴축 방안 발표를 7월로 미룬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유럽 정치 불안이 확대되면서 엔화 약세도 재개된 건데요. 이 같은 역대급 엔저의 국내 거주자의 엔화 예금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준 거주자 엔화 예금 잔액은 100억 7천만 달러로 4월 대비 3억 6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테크에 나섰던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엔화 예금에 돈을 묻어두거나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엔화 예금에 추가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이라케미의 인내심은 끝난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상장 ETF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아이쉐어즈 미 국채 220연물 이상 엔화 헬지였는데 최근 들어 무려 1,673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시적으로 달러당 170엔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품 관련 얘기를 들고 왔는데 명품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선다는 오픈런, 한 기자도 취재해본 적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명품 업체들이 사실 소비자들 줄 세우는 게 굉장히 당연시 됐잖아요. 저도 새벽같이 명동 백화점 앞에 가서 이분들하고 줄을 서봤었는데 텐트를 들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명품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 매년 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도 예전에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했는데 요새는 N차 인상 그러니까 매번 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배짱 인상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명품 시계의 대명사로 꼽히는 롤렉스는 이달 1일에 돌연 시계 가격을 약 5% 올렸습니다. 올해 1월 1일 가격을 약 8% 올렸었는데 반년도 안 돼서 두 번이나 올린 겁니다. 예비 부부 예물로 인기가 높은 한 모델은 1,239만 원에서 1,292만 원으로 약 4% 넘게 오르는 등 대부분 인기 모델들이 4%가량 비싸졌습니다. 앞서 샤넬은 지난 3월 일부 인기가방의 제품을 7%가량 인상했고 루이비통은 지난 2월 일부 가방 제품 가격을 5% 안팎 올렸습니다. 에르메스도 최근 인기 제품인 가든 파티 가격을 23%나 올렸습니다. 앞서 에르메스는 올해 1월 주요 인기가방과 신발 제품의 가격을 15%가량 올린 바 있는데요. 통상 매년 새해 가격을 한 차례 올리던 곳들이 올해 들어서만 기습 인상으로 두 차례 올리면서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덩달아 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앞서 얘기해준 것처럼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까지 할 정도로 명품 대기가 많다 보니까 명품을 되파는 명품 리셀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에르메스 리셀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에르메스를 두고 미친 경제야,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브랜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미국 기준 버킨 25 블랙 모델 가격은 매장가 기준 3만 1,400달러, 우리 돈 1,6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 가방, 제가 샀다가 다시 되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려 2만 3천 달러, 우리 돈 3,200만 원까지 뜁니다. 두 배 넘게 이윤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럼 리셀 매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를 줘야 하냐? 이걸 따져봤더니 3만 2천 달러, 우리 돈 4,500만 원까지 뜁니다. 1,500만 원짜리가 유통과정 두 번 거쳤더니 단숨에 4,500만 원까지 오른 겁니다. 그럼 이 버킨백 원가는 얼마일까요? 1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는 소비자는 원가의 32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사야 한다는 건데요. 돈이 있어도 구매 실적이 없으면 매장 직원들이 가방 구경도 안 시켜주다 보니까 리셀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듯 합니다. 명품 가방들 모두 가죽으로 만드니까 재료값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물건은 비싸게 팔면서 매년 가격도 계속 올리니까 기업 영업이익률은 엄청 뛰겠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소비 심리를 이용한 명품 브랜드들의 고가 매출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의 원가가 140만 원에 불과하는데 4,500만 원에도 사기 힘들다. 참 놀라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간편식 들고 오셨는데 요새 외식 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을 이용해서 식사 해결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간편식 시장도 덩달아서 좀 커지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라면에 김밥만 사 먹어도 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밥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간편식도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간편식 시장 규모는 5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편식 하면 떠오르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 사사의 간편식 판매량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편의점별로 어떤 제품들이 가장 인기를 끌었을까요? 사진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CU의 간편식 판매 상위 상품은 백종원 시리즈였습니다. CU의 백종원이 있다면 GS25에는 배우 김혜자 씨가 있었는데요. 김혜자 시리즈 도시락은 2010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대표 제품인 11찬 도시락이 간편식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마트24는 올해 들어 간편식 중 김밥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참치김밥 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들은 이색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는데요. 요즘 편의점 가면 콜라보를 하거나 처음 본 음식들이 많아서 눈이 참 즐거운데 간편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간편식 종류가 진짜 다양하고 맛도 좋아서 저도 간편식 자주 사 먹는 편인데 그중에서 피자가 있거든요. 냉동 피자도 자주 사 먹는 편인데 그런데 이 냉동 피자 품질을 비교한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냉동 피자 품질을 비교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14개 제품을 비교를 했습니다. 물건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사진 같이 보실까요? 이 치즈와 채소, 토핑이 가장 많은 제품은 이마트 피코크의 잭슨 피자였습니다. 치즈 함량이 214g이었고요. 채소, 토핑이 가장 많은 제품은 리스토란트의 모짜렐라 피자였습니다. 피자 먹을 때 나트륨, 포화지방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리스토란트 모짜렐라 피자가 나트륨 함량이 가장 적었고요. 포화지방이 가장 적은 제품은 신세계 푸드의 올반 콤비네이션 피자였습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건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었어요. 우리가 물건 살 때 입맛이나 가격을 먼저 보게 되지 영양 성분을 잘 따져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도 냉동 피자 구매하실 때는 제품에 따라 표시된 영양 성분의 기준량이 다르고 또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피자 먹을 때 음료나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열량이나 나트륨 섭취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서 마트를 갔더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우리나라 소주를 팔고 있어서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주의 수출이 정말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표 술이죠. 소주 인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에서 소주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세계인들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소주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인데 코로나19 이래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소주를 가장 많이 찾았을까요? 지난해 소주 수출국 톱5 중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일본에 갔을 때도 다양한 종류의 우리 소주가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더라고요. 한식 진흥원이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마셔본 한국 술로 소주가 1위였고 그 이유가 맛있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물론 소주 수출액이 라면이나 과자, 김치 같은 다른 K푸드를 뛰어넘진 않았지만 술이 한식과 같이 곁들이기 좋은 품목인 만큼 성장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얘기 들고 오셨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연회비는 좀 저렴하면서도 혜택은 많은 신용카드를 고르게 마련인데 그런데 이렇게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들이 단종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고를 때 내 생활 패턴에 맞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할인이나 적립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카드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카드가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카드가 지난 2020년에 출시한 대한항공카드 4종입니다. 이 카드는 실적이나 한도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가 기본 적립되고 실적 조건을 채우면 매년 최대 1만 5천 마일리지 바우처가 제공돼 마일리지 카드의 대명사로 꼽혀왔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 발급이 중단됩니다. IBK 기업은행도 오는 12일 항공 마일리지 적립 특화 카드인 IBK 마일앤조이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요. 지난해 8개 카드사가 단종한 카드 수는 450여 개였습니다. 2021년에 비하면 2배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유독 혜자 카드가 많이 사라지는 이유는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 큽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수익성보다도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혜택을 담아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